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다보니 광고를 받게래서 디지먼 RPG를 해보려고 하는데 추억의 게임이죠 초등학생때 레나몬이랑 길몬 인형탈 쓰신 분들이 와가지고 CD 다 하셔가지고 세대하고 그랬는데 정고우윤희는 1990년 땐 그랬지 사실 나보다 님들이 더 잘할걸? 난 이거 제대로 못해봤어 퀄리얼을 일단 진행해보자고 야 이거 뭔가 이름 보면은 네트워크 바다가 옛날에 저 디지먼 카드 칠때 여기가 덱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갈게요 이거 근본이거든요 이거? 야 유인이다 왜이렇게 반갑냐 아 이름 소룡이었지 세나죠 이거? 주현이구요 디지먼은 이거 그거 아닌가? 도르몬 보리몬 옛날거 액상체 있는 애 아 뭐하지? 디지먼 이름 야 기란이 할까면 길몬하고 말지 여기선 커질 수 있어 여기선 커질 수 있어 어 도리몬 하겠습니다 우리 복근몬 와아 몰라 정겹다 미친 내가 처음 갈 때 이런 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무슨 숲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졸라 많고 이랬는데 거래 막아놓은 거구나 아 신기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드럽게 느린거 봐 추억이다 추억 옛날에 옛날 RPG게임들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거랑 이거랑 속도 똑같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어 흐흫 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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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이게 뭐야 아 C 다섯기 오케오케 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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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주는 거 맞아? 약간 일방적으로 좀 잘 마시는것 훼흐흐ㅋ 독해두 독해 이래자 나랑 안돌아? 오르디몬을 주는 이벤트가 있데 오르디몬 flmot 한번 받아볼까? 아까 파크타운 까지 가야된다는데 여기 아래였지 ész 질지 오르디네몬을 주는 이벤트가 있대 오르디네몬 한번 받아볼까? 아까 파크타운까지 가야 된다는데 여기 아래였지 아까 어디였지 이거? 수상한 전화보스 여기 있다는데 여기 있다 수상한 공중전화보스 진짜 수상하다 여기 전화보스가 있었나? 전화를 받아본다 개정당 1회만 417 뭐? 아 님들도 조심하십시오 길가는 전화보스에서 417이라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으면 디지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은 사라져요 이름 바꾸자 이름 오르디네몬이 그 저거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의 막보야 막보여 기간제 마허란 아님 유튜브 프리미엄 맞아 유튜브 프리미엄 로버스트 테이머로 단번에 승급할 수 있는 패스콘 뇌물처럼 보이지만 기분 탓이다 점핑은 근데 점핑은 바로 하는 것보다 게임을 좀 놀러 돌아다니고 싶거든? 음 잠깐만 우리 점핑을 해볼까? 지나가는 올챙몬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 피했어 피했어 야 우리 지금 아이템 장비가 좋아서 이기긴 한다 이긴다 정도가 아닌데? 게임 초반일때만 쓸 수 있는 갯된 JRPG 동료 다 죽었다 각사를 내주마 자신감 생겼다 이거 에탈 캐논 어 지나갔다 오오오오 빡 울 날리기 크리토소 오오 방금 GM위원 연락 왔는데 흐흐흐 김수영 부서님한테 말을 다시 걸어보래요 하하하하 브이만 좋고 신트 갖고 뛰어나와서 애들 패고 생겼는데? 야 뭐야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필 그분이네?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난 쓰레기가 아니야 아니 넌 쓰레기 넌 쓰레기야 너무 쎈데? 에헤헤 에헤헤 엥? 안녕하세요 뭐야 졸라세요 흐흐흐흐 엄청 쎄다잉 아이 우와 알파곤이다 오 기아파 오 기아파 오 기아파 평탈 아니라 한 번 안 나오신대 전하 40 sua 때려야되얼 5% 한글로 이길 수 있어 5% 한글로 오 왔다 올 디렉트 5%면 태자 아님 방금중에 버스 바퀴 오늘당 거의 모두 다 모였다 어떡하냐 이거 와 여쭤볼까 한번 혹시 방송 보고 오셨나요 아 왔네 반갑습니다 20년 정도 회복 플러피 디럭스 혹시 한솔님 브이먼 데려와서 점핑으로 백맨 맞는 친구한테 너는 선택받은 아이니까 이 정도랄 수 있지 알았습니다 선생님 전투력이 다르시거든요 아 두 개면 됐네 그렇게 빡센거 시키진 않으셨네 생각보다 쉬운거 시켜주셨네 어? 이거 아니야? 아 가방에서 그런가? 창고에 있다고요? 뭣도 헬? GMT 잘 받는게 안타까워 보이나봐 아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다 되게 오랜만에 추억에 잠겼어 약간 좀 아휴 약간 그분이시네 재밌네요 약간 좀 초등학생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셋업하에 게임하고서 열심히 포획해보겠다고 클릭하고 추억의 맛이 확실히 있어 옛날 RPG 게임 한 번씩 하고싶다가도 막상 들어가면 손이 좀 안가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 마시도 하게 돼 디즈먼 RPG 였습니다 지금 오르디네몬도 배포중이니까 여기 여러분도 혹시나 전화부스에서 전화받았다가 417이란 말을 잘못 들으면 전화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르디네몬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디즈먼 RPG 였습니다 정보 끝 재밌는데?